굿모닝 저희 지금 타노루에서 누사펜이다 원데이 트릭 가려고 보트 타는데 와있는데요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새 누사펜이다가 핫하다고 하더니 오빠 바지 다 적겠다 오빠 이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없네 없어도 돼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닌 거? 없어 남큐 시옥 예스 2인분이 있어요 이 스피커를 찾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노클링 후에 핫란트 핫란트 후에 핫란트 후에 핫란트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저희가 호텔 통해서 무섭행이다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스노클링이랑 투어랑 다 프라이빗으로 예약을 하고 확인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지금 보트에 다른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일단 얘기를 했더니 일정을 바꿔서 프라이빗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음 안 괜히 갈아입었네 유 네임 이스 부추추 안녕하세요 누사페니다 사람이래요 네 여기서 태어났대요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 머리스타일에서 오늘 인도네시아 사람이냐고 몇 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가고 있죠? 저희 지금 클린킹 위치를 가고 있어요 누사페니다를 핫하게 만든 원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한번 가볼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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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우와 저희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 응 그러네 여기도 어딘가 사진 포인트가 있나 봐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다 남자가 말이 없어졌다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나를 일부러 먹esz 이야기가 Ể은 제 손이 너무 aufen 예 없어서 서페니다는 도로도 좁은데 조금씩 이런 비포장도로가 있네요 여기다 마주오는 차량도 오는데 길이 좁으니까 계속 서서 서로 비켜주면서 한 대씩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스피드보트 타고 여기 오는 것보다 이 차도가 더 힘든 것 같아요, 다니기가 멀미가 지금 더 할 것 같아요 유리하기로요? 멀미는 알 것 같아요? 이게 더 멀미 나는 것 같아요, 더 죽어도 저희 지금 두 번째 스팟인 엔젤 빌라봉에 왔습니다 여기 엔젤 빌라봉이랑 브로큰 뷰티가 같이 있어요 이쁘다 매우 풀려 네 근데 weather is not good 오늘? 네 여기 찍는 사진을 찍어서 도와주지 마세요 하지 말래요 weather is not good Big Whip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쎄 돼 천사가 여기서 수석되는 그런 수준이가 있대 한국이랑 비슷하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심하네요 파도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브로큰 비치에 예 브로큰 비치 고! 고! 네 공기? 그래 오! 네 저희가 사진을 찍는 장식을 찍고 하지만 두 가지 посмотрите 여기 봅시다 저희 패키지에 점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고랭이랑 나시고랭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다른 걸 먹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면 됐었는데 미고랭이랑 나시고랭만 시켜봤어요 한국 볶음밥 같아요 그래요? 저희 지금 섬 투어는 마치고 스노클리 가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 같아서 지금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한우르르 오빠는 말을 잃었고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곳은 없는데 그냥 심기가 불편해요 심기가 심기가 불편해요 섬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네 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뭐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데 길도 꼬불꼬불하고 배 타고 오는데도 파도 더 줄렁줄렁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되게 일찍 오는 거 자체가 되게 피곤한데 배도 힘들고 길도 힘들고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약간 인생샵 유명한 핫플레이스 같은 데에서 인생사진 남기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에 의미를 좀 가지신 분들은 추천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진짜 즐기는 시간을 원한다 하면 굳이 누사 팬이다에 올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특히 이런 원데이 트립 같은 경우는 진짜 딱 그 스팟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옮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저희 같은 분들은 비추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한 3,4일 머문다면 그건 또 어떤지 저희가 경험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... 근데... 숙박 7일 오는 일정으로 달려오신 거에요 네 그러면은 가까운 바다 가는 게 낫고 여기 오면 굉장히 신기가 불편한 남자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봐요 제가 어디든 가겠죠? 네 이게 포인트 넘버 1 여기 월베이 월베이 우리 그냥 다른데 가지 말고 많다만 한번 보자 그럴까? 아니요 많다 왜? 그냥 월베이 인티포인 그리고 망그룹 왜냐하면 작은 택시보트 그리고 작은 메신 그래서 위험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위험한다고 베스트만 갈까? 베스트만? 세충해 저희는 첫 번째 스너플링 포인트를 들어가지 않고요 예상했던 대로 바닷속에 그렇게 물속기가 많지 않았어요 많다 거기 가려면 내가 타야되네 근데 오늘 거기까지 못 들어갈 거 같아 지금 화두가 너무... 지금도 약간 화두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밀고 있잖아 응 반평 같은 셀라 반평 유섭현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방사 바다 되게 예뻤어요 방사 바다 되게 예뻤어요 방사 바다 되게 예뻤어요 방사 바다 되게 못 갖고 와서 멋진 건 뿐이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는 다시 산으로로 돌아가는 보트를 타려고 해요 행복합니다 하하하하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?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? 이렇게 작은 데 타고 가서 큰 보트로 옮겨 타나 봐 저거 그거 같아 고조대 같은 거 배를 마지막으로 타서 여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2층 그냥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일찍 가니까 더 낫잖아요 네 가서 30분 편집하는 게 낫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 보다 가서 호텔 도착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더 보다 잠깐만 다 젖어 다 젖어 다행이다 많이 앉으셨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브라에 배드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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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주네 안녕하세요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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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의 그래서 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딱 제 스타일이네요